갑자기야 오 내일 얼음jenigen 한번 들어갈래? 들어갈게요 뭐 네모가지만 하고 사람들이 너만 오래들어 갔는지 알겠소 와 들어가! 아 안돼! 미토론 빠지는 바람직법 이 미토론 빠지 어때요? 어때요? 이거 CG 같아요 CC 뜨거워 지금 오 정말 뜨거워 진짜 뜨겁지 물이 와 죽겠는데 와 대박이다 상남자다 진짜 아우 씨 목까지 목까지 물을 뿌려버리네 물을 뿌려버리네 물을 뿌려버리네 15초 지났어요 10초 지났어요 5초 지났어요 막아 막아 아 5초라 아니까 발 못났다고 아니 씨 발 못났어 왜 한 말 없대 아 진짜 못 aver 아 진짜 못해 아 늘어 늘어 반대로 나가 반대로 너무 많으신가 더 오래 있게 한 번 해 그럼 올해 못 잊는 사람이 내기 뭐할래요? 내기? 네. 아니 뭐 밥 사주면 되지 뭐. 그거 말고 빨간 내복 입기 어때요? 빨간 내복을 입자고? 내복이야? 나도 이것도 내복이야 지금. 아니 빨간 내복 입고 촬영하기. 잠깐만 둘이 들어가면 안 되지. 같이 들어가야지 나. 아니 그러니까 그럼 형이랑 나랑 세 명 해가지고 꼴등이 빨간 내복 입고 촬영하기. 그럼. 빨간 내복 입고 여기 시장 한 바퀴 놀기. 점심나간 소리라고. 아 하루 종일 많이 주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빨간 내복 입고 여길 어떻게 돌아다녀? 마냥에 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마스크 써야 되는데. 뭐? 어차피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써도 나는 다 알아본다고. 마스크 써도 나는 다 알아본다고. 야 이 대가리만 봐도 다 알아. 야 이 대가리만 봐도 다 알아. 엉덩이만 봐도 안 해. 그러면 뭐 어떤 거 할래요? 빨간 내복 입고 촬영하기 그럼. 빨간 내복 입고. 다음 컨텐츠 촬영하기. 빙어 낚시 해. 빙어 낚시 해. 빙어 낚시 하기. 낚시 하면 돼. 빨간 내복 입고. 거 사람이 얼마나 많을 줄 알고. 사람 없어야 돼 여기. 중간중간에 보여주기. 중간중간에 보여주기. 동패딩 같이 입고. 촬영할 때만 보여주기. 가발이면 처럼. 그건데. 야 어차피 네가 해야 돼 어차피. 어차피 네가 해야 된다고 나는 안 나올 거야. 나는 뼘가. 뼘! 내가 너 들었으면 끝났다. 내가 너 들었으면 끝났다. 내가 너 들었으면 끝났다. 우와 들었다. 야아. 1대1. 야 그날 내가 임마 새끼야. 너에게 옳은 상황이 됐을거야. 팔이 먼저 다 했다고. 알 수 있어. 팔이 먼저 다 했다고. 알 수 있어. 시. 자. 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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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자르기 대기 했으면 진짜 손가락 날라가는 거였네. 아 그거는 제가 너무 징그러워 보일까봐 편집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아 근데 이게 내일 빨간 내복 입고 시장 돌아다녀야 재밌지. 빨간 내복 입고 시장 돌아다니는 게 어때요? 아니 왜 질 생각부터 해요, 안 질면 되지. 난 들어가서 신경높이 걸리는 게 들어도 안 나올 거야. 형은요? 그냥 죽을라고 내일, 내일 내 잘 산다니. 죽으면 빨간 내복 입고 걸어다니기. 뭘? 한 번만 걸어다니면 되잖아. 형은 안 해. 야 인마 거, 야 인마 거, 야 인마 거, 야 인마 거 마, 그러면 안 돼. 나 진정해서 얼굴이 침 뱉는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야 이 새끼야. 어차피 입이 다 망가는데 이거. 누가 망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는 그리고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말이 하냐? 침 튄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계속 형님 상놈이? 얼음물이 들어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기면 되잖아 왜 질색을 할 거 아니야, 형님. 야 이제 데뷔를 처음에 있네, 형님. 형 먼저 말씀하시고 자기가 불리할 거 같으면 이렇게 빼신다니까. 그리고 분명히 나한테 옳지 않아다니까. 강수가 할 수도 있는 거, 제가 할 수도 있는 거, 형님. 자 그래서 빨간 내복 입고 시장 걸어다니기, 오케이? 쿨. 걸어다니기가 아니고. 그냥 알았다가 가시죠, 형님. 뭘 알았다래? 아 참 진짜. 방송은 몰라요, 형님. 방... 어차피 너희들이 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형이 화면 되죠, 왜. 내가 알았다고 하시면 되잖아, 형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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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줘. 또 물었다 이거지. 또 물었다 이거지. 야 내가 질 거 같아? 아니 이기면 되죠, 왜. 내가 질 거 같아? 아니 그냥 이기면 되죠, 왜. 해. 확실하죠? 해. 빨간 내복 입고. 완전 꼴등이야. 꼴등. 허리 이상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러네. 허리 고모가 나오면 다 끝나는 거. 5번째 고모가 꼴치만 그냥 돌아다니면 돼. 2등까지는 상관없어. 빨간 내복은 레이스 달린 거. 싹 다 바로. 아니 내가 가져왔어요, 내가 빨간 내복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형님이 지시면 뒤에다가 단양 회수산 딱 적고. 제가 지금 우미간이라고 적을게요. 우미간은 장사도 안 하는데 뭔 개소리야. 그거 요구도 먹어, 새끼야. 왜 소고기. 잠시만요, 소고기 찜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지금 문 닫았어. 아 근데 문도 안 여는 게 왜 자꾸 온 거를 해. 내가 가게는 망했지만 내일은 안 망할 거야, 내가. 뭐. 영상 잘 찍어. 알겠어요. 난 안 나올 거니까. 난 내일 그냥 니들 안 나오면 가서 죽어버릴 거야. 저수지로 들어가, 적성 저수지. 아니 아무데나 들어가. 니들 마음대로 들어가. 나는 아예 그냥 내일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어서 니들 나오기로. 진짜 일반인 같다. 자, 아. 그 술 먹다가 얘기했었잖아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못 버티면은. 그 빨간 내복 입고 국영시장 돌아다니기. 말 그렇게 하지 마.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키 광수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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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피야. 단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꼴등할 것 같아요. 꼴등은 모르겠어. 나는, 나는 안 나올 거니까. 난 누가 하나 나오면 나오지, 나는 안 나와. 형은요? 나는 잘 거야. 예산 꼴등 누가 할 것 같아요? 아니, 니가 먼저 말할 거야. 아, 솔직히 말해서 동기부여가 가장 없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동기부여가 제일 없긴 없어. 왜냐하면 이 형은 이 동네 사람이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타이틀이 있고. 이 형도. 네. 자기 거기가 이제 나발인데. 그렇죠, 시장에서. 거기서 만약에 빨간 대고 있고 돌아다니면. 야, 너 강견병한테 물렸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난 못살아. 재미를 위해서. 나는 컨텐츠를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형이 제일 늦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야. 그리고 구독자들도 제일 원하는 그림이야. 근데 이걸로 자꾸. 아니,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못해. 아니, 리얼이니까요. 리얼. 아니, 리얼이니까요. 이런 거로 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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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위해서. 아, 깡으로 버티겠습니다. 진짜로. 오! 오! 아, 빨리 말이 뭐가. 말이 그렇게 많아오냐. 빨리 들어가. 아, 내복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로? 음. 알잖아. 어. 난 내복 입을 일은 없어.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애들이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오. 오. 따라 나오고. 오오. 오오. 니가 하면 말아 뭐. 넌 하면 망해. 다. 나는. 네. 진짜 컨텐츠를 위해서. 네. 한번 깡. 악으로 깡으로 한번 버텨볼게. 진짜로. 믿을게요. 진짜로. 아, 왜냐하면. 제일 재밌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2등을 해야 돼. 버텨야 돼. 아, 2등만 해도 되네요. 어, 2등만 해도 되네. 자, 준비해 주세요. 아, 2등만 해도 되네. 아, 2등만 해도 되네. 어우. 너 뭐 아까 마취크림 바르고. 뭐. 뭐. 그거 했다는 거 아니지. 그 형 서랍에. 마취크림 칙칙이 있던데. 이거 발랐는데. 아, 성인용품점에 파는 거. 어디서 어디다. 아, 왜. 불리하면 말 돌려요. 그래서. 형 가서 이쪽으로 중간도 가면 되겠어. 허허. 하하하하하하하하 at. 앗. 아. 여기서 먼저 누가 들어갔는데 늦게 조금 들어간다 이거 용납 안하는 겁니다 동시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뭐 자 목까지 무조건 다 잠그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물이 떠가지고 목까지는 안 잠길거에요 가슴까지로 하는게 맞을거에요 가슴까지밖에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슴은 손 치워봐봐요 가슴은 젖꼭지 밑 아니 여기까지 다 넣어야지 아 근데 잠길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면 들어가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너는 왜 여기 가슴까지 싸울 수가 있다가 여기까지 들어가고 심장 갑자기 이상이 오면 사람이 나갈 수 밖에 없거든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오면 그냥 차는 게 끝이야 아 목까지 말 많네 진짜 야 어차피 버텨봐 2분 2분 한 2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못까지 가슴까지 들어가 빨리 자 돌로 한번 얼음이 좀 깨야 돼 목까지 못까지 어우 이거 사람 안 깨지겠다 사람 들어가서 선배님 지금 원시인 같아요 지금 원시 와 세다 안 깨져요 사람 들어가서 안 깨져요 자 들어오세요 아니 못가지 다수결로 못가지로 하겠습니다 여건 안나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우 깨지겠다 셋이 다 올라가면 깨질수도 있겠다 야 그냥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자니까 아니 일단 다 심장 왜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오 하하하핰 아우 빨리 해 빨리 들어 올라오 빨리 들어 오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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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갑자기 내게 나타나주나 시작 안녕하세요 미키다이터 조카 야옹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